요즘에 또 그런 SNS상에서 그런 게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뭐가? 우리가 이제 숙소에서 같이 사는데 응 갑자기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? 어? 그게 유행을 안다고? 너 지금 네가 지어내고 있지 아니야 아니야 형이라는 건 알면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 응 그냥 바퀴도 주고 키워줄 거야? 그 키우면 나름 귀엽지 않을까?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일어났더니 300마리 앓 가가지고 와 이사 갈 거야 그럼 나는 나 놓고 가는 거야? 어 그거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재미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? 해 알았어, 감사해 봐 비가 한 시간 동안 내리면 어렵네, 뭐야? 추정 60분? 에헤헤 에헤헤 자자 오 야스민 고맙습니다, 사이. 이동아. 안녕. 어쩌라고. 어제가 아니고 어제도 비 많이 왔잖아. 오늘도 비 오고. 왜? 기분이 안 좋아? 비 오는 걸 보면 기분이 어때? 약간 꿀꿀하긴 해. 나 어제 비 왔을 때 좀 꿀꿀했어. 그랬어? 아니. 그랬어. 그러다 자는 거야? 그러다가 이제 꿀꿀하다 잠들었지. 재밌는 얘기 해줄게. 뭔데?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? 왜 울고 있어, 웃어? 딸기가 직장에 가는 상상을 했어. 나 이런 거 진짜 못해, 논센스. 뭔데? 딸기 싫어. 혹시 시럽이라는 단어는 아니? 시럽 알지? 시럽. 시럽, 시럽. 알죠. 네. 사랑해. 나도. 전화 끊고. 좋아. 형도. 응. 추워. 민규야. 응? 지금부터 눈을 뜨면 안 돼. 그게 여기의 룰이야. 응. 눈을 뜨면 뺨을 맞을 거야. 6년 전 아기 민규 서진 올라가고 기분이 어땠어? 그거 진짜 지워. 진짜 짜증 나. 진짜 지금이라도 지워? 응. 왜 이미 다 근데 다 봤잖아. 어쩌라고. 눈 뜨면 안 돼. 짱 나잖아. 뜨면 안 돼. 약간 진짜 그 느낌이야. 살면서 너무 자고 싶은 형이 말 못하는 느낌. 응. 진짜 짜증 나. 노래 불러줘. 행복해. 너를 보고 있는 날. 보고 같이 웃는. 내 모습을. 응원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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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알아? 형 노래. 그러니까 제봉 알아? 몰라. 왜 안 떴어? 뭐야 제봉? 드림. 아 맞아 맞아 맞아. 일본 버전도 있지? 그렇지 그렇지. 일본어로 버전도 불러줘. 솔직히 유사?.. 오이 mej. 비라그렇다. 보통 식으로 구속한 후다하게 다ailable. ıkt이 skill aspects. 이번엔 무슨 소리로 만들어졌으면 에이 졌소는 nurse. 맞았어 맞아? 어 맞춰서 잘하면 처음이야 근데 그때 이제 어 삐졌소가 뭐라고 했게? 난 삐졌어 맞았어 맞아? 후 젠스가 있구나 그럼 내가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해줘도 돼? 응 못 싸운다고 해놓고 응 싸운 것은? 응 뭐 맞았어 하하하하하 잘 자 응 꿈 꾸고 응 사랑해 나도 꿈에서 봐 응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아 기구해 하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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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저 도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